1. 사마하우칸 1. 사마하우칸 2. 사마하우칸 3. 사마하우칸 3. 사마하우칸 3. 사마하우칸 3. 사마하우칸 가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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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 엄마 봤자? 아이고 예뻐. 얘들아 굿모닝 양말이 왜 한쪽밖에 있지? 깐지야 그냥 자고요 또 흔한 아침 풍경 가루야 덕철아 덕철아 가루야 가루? 산책 나왔어요 가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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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쳐씨 닥쳐씨 모닝모닝 굿모닝 오늘은 간단한 집소개랑 Get ready with me를 찍어볼까 합니다 메이크업도 할거고요 대충 옷방을 보여드리면 여기는 원피스 자주 입는 바지 자주 입는 티 여기는 그냥 가방들 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진짜 심플하게 입을거라서 레깅스에 흰티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집 거실은 이래요 여기 마침으로 쓰고 여기 방이죠 여기 송방 아 따가워 유리가 박힌 것 같아 여기 방송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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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미료통이 있죠 브라탑을 시켜가지고 브라탑이 빡 엄청 편하진 않지만 옷도 막 엄청 불편하진 않아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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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탑은 재질이 좋아 재질이 브라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장을 아직 안 지웠는데 화장을 아직 안 지웠는데 졸리면 잘거라서 화장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그러는 데도 넌 넌 아니 슬픈 ㅎ 풀라 온 다 얼마 전에 산 서큘레이터랑 얘는 항상 이렇게 자러 가자 자러 가쩡 자러 가쩡 주면은 우리의 안락한 개 셋이예요 개 셋이예요 개 둘과 내가 잡는 건가 베개를 좀 많이 둬 베개를 좀 많이 두고 개 셋이예요 개 셋이예요 개 셋이예요 개 셋이예요 개 셋이예요 개 셋이예요 얘들 우리 너무 칼을 놔 칼을 놔 비상약들은 항상 여기 넣어놔요 여기 열면 이런 피로시약이 있고 이런 두통약도 있고 그리고 갉은 닭도 있고 갉은 닭도 있고 흐흐흐흐흐흐 청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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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n Singh 청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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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아려기 청아기 Recently ıyorum 10시 48분입니다. 밤이요. 알아, 나 아침에 좋다. 그래서 매니저가 와줘가지고 매니저랑 누워서 방송 뭐 할 건지 얘기할 것 같아요. 그 집에 그 커피 머신을 하나 살까? 아니요. 아니 근데 커피를 맨날 사 먹잖아. 제가 커피 머신 있어요. 이거 어딨어? 저희 집이에요. 아니 안 해먹어요. 처음에만 아싸 신난다 하고 내려먹어야지. 친구 오면 내려줄까? 안 내요 나중에는.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친구들도 보면 다 그래요. 커피 머신 내야 돼. 커피 마시려고 하면 처음에 내려주다가 시켜먹어요. 다 그래요.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, 결과적으로? 그냥 그 커피 머신 값만 날리는 거예요. 어차피 배달을 또 시켜먹고. 발가락 되게 요염하네요. 섹시네요, 발가락이. 발가락 너무 섹시해요. 이거 뭐예요, 지금? 어머, 어머, 어머. 으으, 맛있겠어. Look at this. 파스타 면이 넓은 거군요. 배달 시작할게요. 음. 벚꽃 킬을 한 번 안 먹어야 돼. 왜? 음. 이러다가 입에 너무 먹고 들면 챙겨왔어. 응. 음. 어. 아, 맵다. 어우. 아니. 형한테 많이 먹었어? 언니한테 맛 들었어. 형한테 맛 들었어? 그 average의 비윽이 더 få는 데이컨만 입었는 중. 그 정도면 나중에 베이컨만 입었어? 이거 어때? 대망의 빵!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. 응? 있는 게 없나? 저게 잘混엌. PM? 육2. 여러분이랑 보셔서야. ㄴ, 육1. 데이키 가루가 좀 더 들어갔어요? 오 예쁘다 많이 긴장했어요? 지금 괜찮죠 근데? 대칭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위너가 누군지도 몰라요 공화요 공화 저 하트에 나비를 붙이는 건 어때? 저도 그 생각 하긴 했는데 생각 똑같지만 니 생각이 내 생각이고 공유하잖아요 그치 그걸로 테스로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치? 쪄가지고 드렉스는 잘 안돼요 어머나 마이 엔젤 마이 엔젤? 어머나 엔젤? 마틴 저는 첫 첫 닥터 마틴이에요 따랑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뭐 인일이야? 신어볼게요 지금 일어났는데 어깨랑 목에 담이 제대로 걸린 거예요 내 집에서 갈비찜 냄새 난다 애니웨이 지금 4시고요 오후 4시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 오늘은 커피랑 약간 어이 나이 껌어 아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음 아 브런치 스타일로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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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